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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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되지만은 우리 개인의 이 사도행전의 후속편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적 삶이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의 후속편 29장을 그렇게 기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은 개인행전을 기록해보라 그랬어요. 개인행전.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행전을 한번 기록해봐라. 잘 기록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져 버리네 그냥. 신앙의 생활은요. 간정이고 간정이고 그야말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처럼 성령의 행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사도행전. 기록하는 것입니다. 계속. 더더구나 우리 예원교에서는 그냥 예원교의 숙회줄 따라가면 저주로 기록 다 돼. 따라만 가면 쫙 되게 돼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가와 들이 갔던 전도와 성교의 행전을 서자. 그 말이에요. 본문 16개를 보면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평소 때 늘 그랬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야 하리라. 그리고 바울아 들어와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왕 앞에. 로마 왕 앞에. 너가 서야 하리라. 이 언약 성취의 시간표가 왕국이에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 장군의 그런 당당한 그런 화려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로마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보살 끝없는 제수의 모습으로 세월함을 찬 제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로마에 끼친 보험의 영향력은 엄청났어요. 로마 보험하는 데 결정적인 사육이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제수의 몸으로 보험의 영향력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입혔는지 본문을 통해서 답을 여러분 다 얻으시고 영국의 모든 성도는 사도연견의 후속편을 기록하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중단없는 보험 전파입니다. 16절을 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갔는데 감옥 생활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을 따로 있게 허락했다 이 말은 바울이 비록 제수이긴 하지만 상당한 자유를 줬어요. 지금 말로 하면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가택연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이 유라굴로 이 광풍 속에서 생사 고락을 같이 했던 275명의 사람들이 그동안의 풍랑 속에서 되어진 일들을 다 소문을 버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수들을 호송했던 이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 윤리오가 아주 자세하게 보고서를 서면서 바울을 관대하게 해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유라굴로 광풍이 보험 전파에 모여 결국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주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인생의 유라굴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불신앙이에요. 죽을 것 같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집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괴롭습니까? 그거 저거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은 15년 동안 어제 잔 적 있어요? 15년 동안 한 달에 일주일이 검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신 적이 있었냐고? 그 정도로 답답한 적이 있었냐고? 대한민국 기도는 안 가본 곳이었고 부산에 살 때 부산을 보험하겠다고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청년들 수백 명 데리고 뒤집어 운동을 해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어려운 아픔과 고통을 전부 다 합력하여 서두를 바꾸셨다. 전부 축복을 바꾸어요. 구원하던 하나님 자녀. 여러분 방주 안에 있잖아요. 구원받아 구원의 방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방주 안에 넘어지지 못하고 자빠지 못하고 사오면 어떻고 상처 받으면 어떻습니까? 방주 안 했는데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다니까. 방주 밖에는 사람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살려달라고 막 날립니다. 방주 안에 있는데 방주 안에. 미안합니다. 방주 안에 똥 좀 사면 어떻습니까? 방주 안인데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멘.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유라울러 강풍이 여러분에게 큰 응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는 괴기 이루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는 괴기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뭐냐. 도대체 이 유라울러 강풍 이후에.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이 통로예요. 오늘 우리 정경희 의원이 공벌의 정씨라고 왔는데. 태영호 또 의원하고 같이 왔어요 지금. 태영호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탈북 한 분이고 강남에서 국회의원인데. 교회를 지금 잘 강남 침례교회 다니는데. 다니는데. 정신이기 때문에 매주 이 교회 저 교회 다닌대. 왜 다녀요? 얼굴 두 장 찍으라고. 다음 주에 한번 해무야 되니까. 그런 건 예배 아니다. 내가 가르쳐줬어요. 두 분 다 오늘 정확하게. 정경희 의원은 성당 다니다가 안 다니고. 괴단도 안 다니고. 그럼 무교주의자. 그래서 내가 예수 영접시켰어요. 저 정치인들이 정치하면서 얼마나 유라굴로 강풍이 오겠어요. 우리는 정치인을 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고난이 괴로우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정치인들이 좀 성경 인도 받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인도해야 제대로 되니까. 유라굴로 강풍 정치인들이라라. 경제인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닥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보험을 증가하는 상황을 알리는데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집에 머물면서. 아니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 돈으로 자신이 렌트한 집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무슨 뭐 따로 자비랑 성교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이 집을 빌릴 수 있는 이 비용이 어디서 나느냐. 빌리포 교회. 빌리포 교회와 각 교회들이 계속 바울 감옥이 갇혀인데도 헌금을 계속 한 것입니다. 성교원금. 여러분 그렇다면 하겠어요. 감옥이 갇혀있는데 뭐 할 거 있다고 헌금하겠어요. 이런저런 계산하고 안 하겠죠. 이 초대교회에서는 파울을 파울을 계속해서 저분은 어디로 갔는지 보험 증거하는 분이라 그 헌금 가지고 집 먹고 그렇게 계속 성교 헌금을 통해서 차단 손님들 대접하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랬어요. 보험을 증거했어요. 그게 성교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 금요기도 시간에 성교위원회에서 237 성교 펀딩을 그렇게 통해서 237 성교 펀딩을 제안했습니다. 성교위원회에서. 작년에 본당 헌당의 원년으로 완전히 교회가 35년 만에 이제 교회를 완전히 헌당에서 하는 게 다 드리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교회의 창립 의미 하나님 주신 미션 성교 237 성교 원년으로 맞이해서 우리가 파송하고 있는 성교사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도와주자. 그래서 성교를 제대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면 이제는 뭐가 부족해서 내가 성교하는데 힘들다 하는 말이 없을 정도로 그 싹 다 그렇게 그 말이 사라지도록 사실 제가 성교원장을 그렇게 가보면 정말로 도와줘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제 소원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산업위원회에서 산업위원회 많은 장로님들이 좀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와 같이 237 나라 오총도 가면서 지금 파키스탄 인도 지금 난리나세요 와달라고 지금 우리 정우기 성교사님 문을 하도 막 열어놔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것도 매일와 매일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인도는 뭐 파키스탄 말할 것도 없고 인도는 세계지 중국보다 더 많잖아요 인구가 1위가 됐잖아요. 엄청 많아 문 열어 목사님 보시면 목사들 천명을 모아놓겠습니다. 2천명 모아는 난리다. 지금 예원 방대로 지교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계속 오는데 성교사 담당 목사 지시에서 세밀하게 구처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방대로 세워가야 되는데 전 세계가 난리에요. 성교사가 다니면서 문을 열어놓으니까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같이 가고 싶다고 이렇게 지금 오직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현장에 함께 하려는 분이 많이 있는데 도와줄 때 너무 많잖아요. 예비당도 그렇게 없는 데도 많고 차량이 없어가지고 교인들을 수송할 차량도 없고 너무 가난한 나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보통 우리나라도 말하면 20만원 30만원 가지고 한 달 풍성히 사니까 공무원도 월급이 한 달 한 50만원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열악한 게 많이 있죠. 그런데서 성교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실은 많은 경제에 큰 힘이 됩니까 제안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은. 성교위원회에서 우리 파송한 성교사들 참 분석을 다 했어요. 지난 금요일 보고를 하신 거 다 들었잖아요. 그게 필요한 전략 실제로 분석을 다 끝났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사도바울처럼 담대하게 그 침없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성교할 수 있도록 우리는 확실하게 밀어줘야 된다. 사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당회를 중심으로 성교위원회가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만 받았어요. 펀딩을 한다. 난 처음 들었어요. 보고만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귀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참 성령의 사람들이구나. 정말 성령의 사람 어떻게 성령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목사가 속을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알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나 참 대단하다고 당에 서게 하고 우리 지금 성교위원회 그런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말로 표현을 못하게 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론들 세워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이 성교위에 앞장서게 하시고 이렇게 정말로 헌당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또 성교위에서 또 이렇게 헌신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고서 보니까 일단 23억 7천 이렇게 모금을 계획 세워놓고 성교위원장이 먼저 2, 3천 원 보금화를 위해서 한 구자를 23만 7천 원 해서 2, 3천 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천 구자를 헌신하겠다. 그거 내 보고서 보고 아이고 주여 나도 뵙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립니다. 다음 주가 창립 36주년을 맞이해서 전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공지해 드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두 성도가 다 참여왔어요. 성교, 성교에. 이제는 성교밖에 할 게 없어요. 오늘 밤에 여름 부르면 뭐 하다 왔다 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저는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영원교회가 성교원교회라 성교회 내가 올인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앤드시엔드 개척할 때 부친한 것 제가 목동에 개척을 하면서 그 상가 건물에 개척하면 고앤드시엔드 가든지 보내든지 니가 가든지 니가 보내든지 그렇게 슬로건을 딱 걸어놓고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여러분이 가든지 보내든지 아멘 제가 요 헌당 이 본당 헌당 이후에 헌금 이야기 절대 하지 않겠다. 헌금 거두는 시간도 없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해라. 근데 저가 모르는 성교 펀딩을 장로님들이 했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없어요. 저는 약수시키셨습니다. 저는 안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앞장섰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고 최고로 주고받는 이 일인데 왜 말리겠어요. 목사가. 주님의 소원인데 중단된 이 보험 전파를 위한 모든 사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2, 3, 7 성교 번택의 가슴을 가지고 동참을 해서 모두가 성교적 사역 활성화에 선입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경을 보면 바울이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어 이렇게 나와있어요.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 받기로 했기 때문에 황제 경호를 담당하는 신의대 감시를 받게 됐어요.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사람의 군인과 쇠사슬을 양손 양팔에 같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꼼짝 못하죠. 그런데 바울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결 판단됐기 때문에 한 사람만 배정이 됐어요. 한 사람만. 중요한 것은요. 이 치리대의 군인들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간 지나면 또 교대 하면 임무교대. 교대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대로 죄수를 감시한단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바뀌어요. 바울이 항상 신의대 한 사람하고는 같이 있어야 돼요.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같이 있으면서 뭘 했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보험의 열정 하나 때문에 지금 죄수로 왔는데 뭘 말했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들 전부 다 바울의 밥이야. 그냥. 교대에 오는 대로 완벽한 보험 완벽한 팀사역 완벽한 이 제작훈련을 이들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전후의 기회지요. 참 하나님 아시니 보면 신기하고 놀라워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좀 왕족으로 보내시지 뭐 말구유에 그렇게 목수의 아들을 보냅니까. 아니 로마를 보내라 그러면 좀 등등하게 보내지 뭐 죄수로 보냅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좀 당당하게 좀 가지 전도하게 하지 제수의 몸으로 그렇게 전도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다양한 성의 역사를 여러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하시나가 아니에요. 하나는 계획이 있어요. 친위대 군인들이요. 군인들 얼마나 중요하냐. 이 친위대 군인들 그냥 군인 아니에요. 고대 왕들의 신변 안전 이거 제일 중요했거든. 왕들은 너무 위협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친위대였어요. 자기 신변 안정을 위해서 아주 최고 엘리터들 요새 말하면 육사 졸업한 그냥 오늘 엘리터들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친위대로 딱 뽑습니다. 군인 중에도 최고 엘리터 이 정예 부대를 딱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친위대가 로마에 한 1만 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사실 친위대 군인들은요. 만나래야 만날 수가 없대요. 일반 사람들은 친위대 군인들을 만나 볼록해도 만날 수가 없을 만큼 아주 그렇게 엘리터들이고 극소수였어요. 주로 로마를 다스리는 정치인들 정치인들을 보면 이 친위대 출신들이 많다 그래요. 친위대 출신들 성교적 전략으로 볼 때 친위대가요. 보금으로 변화되면 로마는 바뀌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친위대가 변화되면 로마가 바뀐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가운데 바울은 이 로마의 핵심 인물들과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금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하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본문 17절로 이 3제를 보면 바울이 먼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그렇게 초청해서 보금을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30년 동안 바울의 이 성교 유행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서 쓰레기통을 던져지도 있고 40대 한 대 가만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엄청난 고통을 그렇게 누가 줬냐 유대인들이 줬어요. 바울을 너무 괴롭혔으면 30년 동안 바울의 성교 유행 핍박사라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고 심지어 혈사대가 조직돼가지고 바울 저거 안 죽이면 나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혈사대 40명이 조직돼가지고 온갖의 괴로움을 다져요. 그런 유대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동족 이민족을 사랑했어요. 이방인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복음을 왜 내 동족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나 다 안타깝게 했어요. 바울은요. 삼평청을 다녀온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천국을 갔다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워했어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잘 받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내 동족들은 복음을 안 받나. 로마 주구장 3재로 오면 나의 형제 곧 곤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루라. 자기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지저라도 내 동족이 구원 받으면 좋겠다. 이 정도 왜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것이 바울이 지속으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뭐요? 원동력이 되었어요. 영혼을 구원하기가 그래서 여러분요 누굴 만드는지 무조건 복음 증가하세요. 내 피값 찾겠다 안 합니까? 내가 앞으로 정경이고 태형이고 언제 만나게 오늘로 끝이야? 제가 볼 때는 다시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전해야지? 예수 영접식이어야지. 예수가 그리스라고 설명해주고 바울이 그거였어요. 가는 곳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시간 없어서 어쩔 수 없지 성경 유심권 성경 설교지하고 몇 권 줬어요. 그것 좀 읽어보라고. 인생의 답이 거기 있다고.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사는지 그게 답이 있다고. 영혼을 사랑하면요. 영쪽을 깨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이 내 행편 상관없이 내 꼬라지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보듬 문제 해결자. 아니 제수 주제에 여러분 보금 전가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제수 그건 외모예요. 외모. 제수. 그거 그러니까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아이고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가 서부에 말하면 비웃으면 다 맞아야 할까. 아니에요. 제수로 전하잖아요. 제수로 보금 전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단 없는 보금 전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국의 저성도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에 세워진 빛의 망대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제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보금 전가했어요. 스케줄을 정해서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가했어요. 한마디로 빛의 망대를 세웠다. 여러분들도 빛의 망대 세우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하면 빛의 망대예요. 30절은 30일째로 로마에서 2년 동안 사역을 시속해서 볼 수 있어요.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바울에 대한 재판은 당시 진행이 잘 안되었어요. 당시에는 황제의 마음대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황제의 마음이 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기간 동안에 로마의 그리스도의 망대를 던던히 세우는 기간이었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수많은 산대의 보물을 전개했고 거기서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로세서, 빌레모서 이 주옥 같은 서실을 다 썼어요. 거기서 다 보냈어요. 보물 3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표현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영접하고 에페테케토 에페테케토 이 말은 동작이나 상태를 계속 나타내는 미왈로시제예요. 이것은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속되었다. 계속 찾아올 거예요. 인생 답을 주니까 계속 찾아와요. 바울 역시 계속해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들여했던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보험을 전개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최고 권력층까지 보험이 전개되었습니다. 실제 역사 자료를 보면 로마 원로원의 아들 부대라는 사람이세요. 이 부대가 바울을 통해 보험을 받고 자기 집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머무는 지 2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 앞에 출동해서 고발하지 않았어요. 이 로마에 있는데 그 2년 동안은 유대인들이 찾아와 괴롭히지 않았어요. 부대가 바울의 보증을 쓰고 바울이 석방됩니다. 보증 쓰고 이후에 바울은 부대의 성격 후원을 받아가지고 에베소 마게토냐 더루와 그레데 니고볼리 이런 선거 유행을 다니면서 보험을 증거하다가 AD 67년 AD 67년 예수님 성장에 태어나시고 난 67년 그때 제 차투억이 돼가지고 내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마치고 순교를 했지만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갔고 결국 313년 코스탄트 황제에 의해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합니다. 313년 놀라운 열매지요. 기독교 국가로 로마 복음화의 은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은약은 반드시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30절로 오면 바울이 이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현장에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게 돼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마게 돼 있다니까 그 예수 이름 앞에 허감 세력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 꿈자리가 시끄럽습니까? 여러분이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샥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샥 물러가지 그지 무슨 우울증이 무슨 공황증이 뭐서 옵니까? 샥 물러가 버리지 벌벌 떨고 물러가지 사단에 속아서 온갖 저주와 고통 속에서 열두 가지 영적 문제에 빠져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한다. 복음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요. 유명한 기독원 변정가 작가인 오스 기네스 라는 분은 소명이라는 책에서 직업이 끝나는 것과 소명이 끝나는 것을 혼동하지 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직장에 다니다가 사업을 하다가 은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는 은퇴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영적 자세요. 영적 자세.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다. 하나님의 일에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없다고요. 은퇴 없어. 저를 보세요. 은퇴가 없어요. 아멘. 몇 살 먹었다고 은퇴합니까? 몇 살 먹었다고 방에 덜 누워 있냐고요? 경로당 가서 바둑을 뜨고 노려면 하고 있냐고요? 몇 살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소명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설 때까지. 무슨 은퇴가 있어요? 아니요. 목사를 평생 먹히 하다가 말이요. 나이가 됐다고 나이 70살 됐다고 은퇴해야 돼요. 지금 현재 한국의 교단들이 그런 교단이 많아요. 그럼 뭐해요? 그건 놀아요 그냥. 그 교회도 못 나가. 못 나가게 돼. 40km 떨어져요. 미국 교회가 그래서. 목사가 은퇴하면 그 교회에서 40km 떨어져요. 그 교회에 다니고 방해된다고. 무슨 복음이 그런 복음이 있어요. 제부 좀 인정받는 교회는 원래 목사님을 모시고 있지만 대부분은 다 우리나라 합동 측의 대표 교단 총연교회. 그 아버지가 아들을 후회계자를 줬어요. 아들을 후회해서 아들이 쫓겨나가지고 왕성교회 가서 은퇴했어요. 은퇴를 하면서 법이니까 그렇게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아들을 줬어요. 아들과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쫓겨내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성교회 길자인 목사님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예배들이다가 소천하셨어요. 장례식 누가 했냐. 왕성교회였어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아니 세상적인 윤리도 아버지를 잘 모시는 게 윤리인데 아버지가 평생 쌓아놓은 그 교회를 대치던 게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수조되는 교회인데 그거 넘겨줬는데 아버지 쫓아내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복음이 없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재 박산이지 뭐. 한국에 그래 그 후임하고 후임하고 원래 개척한 목사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갈등하다가 교회에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이게 무슨 교회예요 성경적.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퇴가 없어요. 뭘 나도 해야 돼요. 복음정거에 전도하는데 무슨 은퇴가 있어요. 그것까지 썰 때까지 복음정거해야지. 아멘. 그렇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할 때가 지금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이제 연세가 들어 늙었구나. 아이고 힘이 빠졌구나. 아이고 안되겠구나. 그런 말 듣기 전에 끝내요. 영교의 성도 여러분. 일평생.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전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는 것이다. 절대 저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중국의 황저우에서 진행된 아시안게임 오늘 폐막되지요. 어제 기분 좋대요. 야구 축구 그 메달 다 먹었어. 이야 진짜 야구 축구는요. 운동에 완전히 보인다거든요. 야구 2대0 축구 2대1.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은 메달을 획득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남자 롤러스케이팅 3,000메달 계주 이 계주를 하는데 어이없이 그 메달을 놓쳤어요. 어떻게 놓쳤냐. 경기 막판까지 선두로 확 달리던 이 마지막 주자 한국 선수가 말이야 이제 바로 이 결승선이 코앞에 오니까 이게 다 손드는 순간에 바짝 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발을 싹 내밀어간 0.01초 0.01초 차이로 메달이 바뀌어 버렸어요. 메달이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요. 이 금메달을 딱 따게 되면 아시아 군대를 안 갑니다. 이 군대 안 간 거거든 운동선수들에게는요. 운동선수들이 군대 가서 2년 동안 있다고 보면 감각이 잊어버려가 끝납니다. 끝나. 그런데 이 군대 안 가지 뭔가 삶 다 있지 0.01초 방심 하다가 놓쳐버렸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세 사람이 그 팀이 얼마나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겠어요. 평생을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도요. 이런 순간 방심이 있으면 순간 방심 0.01초 0.01초 이 손들 이게 다 하리더라고요. 중요한 것이요. 끝까지 끝까지 일심 전심 지속 우리는 우리가 저에 있는 삶의 현장에서 2, 3, 7 성교 현장에서 사도행전의 소편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린 집중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컴밀령을 받고 만국을 지업으로 얻게 되는 2, 3, 7 성교 주역에 모두 다 스님 받게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중단 없는 복음 전파의 주역들이 되기도 와 주옵사사 로마에 세워진 빛의 망대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현장을 세워가는 주역들이 되기도 와 주옵사사 그래서 날마다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내가 쓰는 사도행전이 있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환급은 온라인과 환급은 온라인과 환급암